자, 2017년 치즈필름 신입생 환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박수! 덕분에 우리가 5명을 넘어서 폐부는 면했어요. 신입생들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안녕하세요. 17학번 문창과 이예주입니다. 17학번 디자인과 김정은입니다. 사회학과 13학번 김진철입니다. 다들 너무 환영해요. 한 잔 해요. 짠! 몇 살이지? 20살이에요. 딱 좋네 차이가.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. 사격이 말이야. 그러니까 관영을 보고 손을 들이마시고 몸에 진동을 줄이고 목표에 집중을 해서 빵! 방아제를 당기면 되는 거예요. 무조건 쏘면 헤드샷인 거지. 헤드샷! 헤드샷! 다 돼가지고 더블킬! 헤드샷! 선배. 지금 여우배한테 군대랑 게임 얘기 동시에 하고 있는 거 알아요? 군대에서 게임하고 죽고 나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진짜. 저... 저 막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먼저 좀 가볼게요. 선배도 집 가세요? 아... 어. 나 뭐 할 게 있어가지고. 너 언제 가는지만 기다리고 있었다. 아 근데... 너 막차 시간 한 30분 정도 남지 않았나? 아... 어... 어떻게 아셨어요? 아... 그치? 이상하지? 아... 아 너 저번에 사무선 타고 가는 거 내가 봐가지고... 아 물론 우연히. 물론 우연히 봤지. 너에 대한 건 잘 들리더라. 아... 아 그러고 보니까... 남자친구... 있나? 아... 이렇게 술자리 남자친구가 걱정하지 않아? 없어요. 남자친구. 아싸. 아... 그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야? 아직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... 여중여고 나오고... 뻔하죠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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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합니다. 나도. 나도라고 하면... 없어 보일까? 하긴... 스물셋 먹고 연애 한 번 못 해 본 게 자랑은 아니지... 보통은 어떻게 사귈까? 사귀자! 라고 하면 되는 건가? 아니면... 선배님... 가끔... 좋아해. 좋아한다. 좋아해? 좋아해. 네? 헉. 숨을 들이마시고... 진동을 줄여서... 목표를... 시... 향해... 나 너 좋아해.